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입니다. 삼성사랑들이 많이 필요하는 자료입니다. 시험 보면 알아요. 제가 만드는 자료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9시일부터 시작할게요. 님만 공수 권모다 뭐? 님만 공수 권모다 뭐? 당신 회사 규모가 커요? 규모 규모 규모는 명사요. 제 만인 쓰는 단어는 크다와 작다요. 규 모다, 규 모小. 그냥 간단한 얘기하면 당신 회사 커요? 양 똑같아요. 你们 공수 규 모다 뭐? 我们 공수 규 모很다. 시 한국有名的大企业. 员工非常多. 我们 공수 규 모很다. 시 한국有名的大企业. 员工非常多. 员工非常多. 우리 회사는 규모가 아주 커요. 한국에 유명한 대기여입니다. 직원도 많아요. 우리 회사 규모가 커요. 그냥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규모很大. 그래서 여기서는 삼성 직원에 대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니까요. 한국에 유명한 대기여. 한국에 유명한 대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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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여. 대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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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非常多. 연구非常多. 연구. 연구. 직원. 연구. 연구非常多. 직원 너무 많이 나예요. OK, 대기여. COM 우리 공사의 규칙은 아주 큰,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이 많습니다. 92. 너는 밥을 먹으래요? 밥을 먹으래요? 지금 이 사람은 밥을 먹으래요? 그래서 당장에 물어요. 밥을 먹으래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안 먹어요. 부치 얘기하면 너무 세요, 말투. 그래서 마지막 러 붙었어요. 부통사 러 이 말투 부드러워요. 걱정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부치 러, 부칸 러, 부칸 러, 말투 부드러워요. 러 없으면 말투 너무 세요. 좀 화나는 것 같아요. 부칠! 이렇게요. 부칠러 안 먹어요. 최근 제가 건강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있어요. 세 번씩 읽어주세요. 다이어트. 건강하고 있어요. 기억나요? 젠는 마이러스예요. 마이러스 줄었다. 강소하다는 뜻이에요. 폐는 뭐예요? 폐는 우리 삼겹살 그 흰색 그 지방 그 부분이에요. 그肥肉이에요. 비대? 비대 그 부분이에요. 減肥. 減肥. 그래서 필요 없는 지방을 빼는 뜻이에요. 다이어트. 오케이? inhcountry는 간식. 요즘 우리 삼겹살. 요즘 우리 삼겹살은 가볍게 해주세요. 요즘 우리 삼겹살은 뭐예요? 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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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할 때 팡, 형사 할 때 뚱뚱하다는 뜻이요. 파팡, 롱이 파팡, 살이 쉽게 쪄요. 앞에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하면 쉬게 살이 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우즈 롱이 파팡, 또 뭐예요? 수이자 롱이 파팡, 잠만 자면 그냥 쉬게 살이 찌어요. 그죠? 살이 쉽게 쪄 수 있어요. 저, 응, 뭐 뭐容易发胖, 그럼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칵코릿容易发胖,蛋糕容易发胖. 알아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不吃了,最近我在減肥, 饺子容易发胖. 九十三, 老师,再见. 老师,再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拜拜. 선생님,拜拜. 학생, 갈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당신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학생들이 잘 가요. 안녕, 여러분. 회장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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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세요. 别 탐왈 놀지 말고 别 왈는 그냥 놀지 마 别 탐왈는 그냥 놀 수 있어 많이 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탐을 욕싱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놀지 마세요. 동생们, 再见! 回家好好 후식 别 탐왈 94 니去过国外吗? 니去过国外吗? 당신 외국에 갚은 적이 있나요? 갚은 적이 있나요? 去过吗? 가봤어요? 어떻게요? 是的, 我去过很多国家 在中国留过学 去美国出过差 是的, 我去过很多国家 在中国留过学 去美国出过差 是的, yes 내는 대신 好的 아니에요 好呢, ok 也 ok 是的, yes 맞아요 我去过很多国家 国家 나라예요 国外 외국 해외 国家 나라 많은 나라 가봤어요 在中国留过学 留学和 유학 가다 이합사 留만 동사 여기서 学는 명사 그래서 꼭 강원도에다 넣어야 돼요 留学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留过学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我在中国留过学 중국에 유학도 가봤어요 해봤어요 去美国出过差 去美国出过差 미국 출장도 가봤어요 추는 동사 차이는 명사 여기서 그래서 꼭 강원도에다 넣어야 돼요 꼭 무조건 동사 뒤에다 넣어주세요 명사 뒤에다 넣으면 안 돼요 추는 미국 출장도 가봤어요 미국도 가봤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是的 我去过很多国家 在中国留过学 추는 미국 출장도 가봤어요 95 我考试 考쟈了 我考试 考쟈了 내 시험 늘忙쳤어요 考试 시험 考쟈了 考쟈 결과 짜 결과 친구가 부해서는 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칼 잘하는 시험했어요. 망쳤어요. 이런 뜻이야. 와 칼실 칼 잘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단지하는데 아 나 시험 망했어. 음 어떻게 해? 위로해줘야 돼요. 그쵸? 别 회신,好好 후식. 下次一定 는 칼하. 别 회신,好好 후식. 下次一定 는 칼하. 낙싱 하지 마세요. 회신, 회신, 회신. 약간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대는 회신이에요. 매 회신은 낙싱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루하지 마세요. 스프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하 후식. 하하 후식. 방금 얘기했어요. 복수 잘하세요. 하하트의 동사부터 써주세요. 후식 발응하. 후 이렇게 입술 좀 눌러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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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식. 후 아니구, 후 아니여. 후, 후 이렇게 얘기하래요. 후식, 후식. 하하 후식. 복수 잘하세요. 下次一定 는 칼하. 下次一定 는 칼하.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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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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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开的咖啡厅 我们一起去吧 有一家新开的咖啡厅 我们一起去吧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자 一家咖啡厅 하자 여기서 양사예요 가게 양사 一家,两家,三家 新开的 新开的 새로 오픈 新开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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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 오픈한 새로 오픈한 咖啡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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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一起去吧 有一家咖啡厅 好啊 下午去吧 你把地址 发给我 我开车过去 好啊 下午去吧 你把地址 发给我 我开车过去 좋아요 OK哦 好啊 那OK呢 上午去吧 好啊 好啊 下午去吧 午后 过去吧 下午前 이 말 자주 얘기해요 그죠? 주소 보내주세요 我开车过去 我开车过去 저는 운종해서 갈게요 我开车去 얘기해도 돼요 我开车过去 이 운종민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다过去에요 大家 한번 들어보세요 好啊 下午去吧 你把地址发给我 我开车过去 97 你喜欢唱歌吗? 你喜欢唱歌吗?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唱歌唱骨头里 唱歌 노래 부르다 你喜欢唱歌吗?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我上学的时候很喜欢唱歌 但是唱得不太好 现在很少唱了 我上学的时候很喜欢唱歌 但是唱得不太好 现在很少唱了 但是唱得不太好 现在很少唱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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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많이 안 부러요 我上学的时候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생 시대 学生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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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句话 学生时代 사실 원노민 말 아니에요 我们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上学的时候 这个是 원노민 스타일 上学的时候 学生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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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喜欢唱歌 노래 부르기를 너무 좋아해요 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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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唱得不太好 唱得好 唱得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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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得 있어야 돼요 程度不得는 이런 행동 했어요 어떤 정도로 나타내요 得 뒤에 평가해줘야 돼요 이 수준 唱得不太好 不太 별로예요 노래 잘 못 풀어요 现在很少唱了 现在很少唱了 现在 지금 很少 많이 하지 않는다 자주 안 해요 很少去 通사 不得 很少唱了 지금 많이 안 풀어요 很少 说了 많이 안 얘기했어요 很少 去了 많이 안 갔어요 이런的 OK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上学的时候 很喜欢唱歌 但是 唱得不太好 现在 很少唱了 98 你喜欢 吃甜食吗 你喜欢 吃甜食吗 당신 甜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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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똑같아요 케이크 떡 이런 거 달 甜食 甜食 甜的 甜甜的 甜 달的 食的 甜食 你喜欢 甜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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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很喜欢 甜食 但是 吃甜食 容易 发胖 对身体 不好 我很喜欢 甜食 但是吃甜食容易发泡 对身体不好 저 당 음식을 좋아하지만 但是는 하지 마요 여기 의미 들어갔어요 吃甜食容易发泡 容易发泡도 나왔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그죠? 容易 쉽다 发泡는 살집다 쉽게 살쪄요 살이 쉽게 쪼 수 있다 吃甜食은 디저트 많이 먹으면 살이 쉽게 쪼 수 있어요 发泡 할 발음 发 얘기할 때 发 발음 for 발음 할 때 입술 좀 물어주세요 发泡 아니에요 发예요 그리고 펑는 진정 펑 펑 이렇게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실수 많은 부분은 发 여기에요 发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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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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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甜食 容易发泡 对身体 不好 对身体 不好 건강에 母에 안 죽다 对 몸에 不好 몸에 안 죽다 大家 들어보세요 我很 喜欢 甜食 但是 吃甜食 容易发泡 对 身体 不好 99 不好 你中 меся 不过 你中急 你中急 ま 不过 健康 ext 央 中 中 中 中 尤 中 中 冰 中 4 навер 5 中 中 中 中 中 中 中 中 永 中 调 이렇게 할 때는 담종, 대다, 그 대다예요. 장, 담종, 대다. 상이요, 상. 종거장만. 종장은 이 합사예요. 종는 여기서 동사장는 명사. 그래서 고, 해본 적이 있다. 경형. 고는 강원도에다 넣어주세요. 동사 뒤에다 넣어주세요. 종장, 고 아니고 종거장 해주세요. 억순 중요해요. 니 종거장만. 니 종거장만. 법권에 단정된 적이 있나요? 그냥 단정된 적이 있나요? 마이 자이표 드시호, 종거 5천块. 워윤치 1반. 마이 자이표 드시호, 종거 5천块. 워윤치 1반. 법권 살 때, 마이 자이표, 자이표는 법권이요. 여기서는 법권 얘기 안 했어. 자이표 도바로 얘기하면, 자이표 로또, 자이표, 자이표, 표 이 단어하 표, 티켓 그 표예요. 자이는 색깔, 자이색, 자이색, 자이표, 자이표, 드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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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거 5천块, 종거 5천块, 우천은 단정되 본 적이 있어요. 종거 뒤에, 둥 넣으면 돼요. 종거 1만块, 종거 500块, 종거 블라블라블라, 뒤에 둥 넣으면 돼요. 워윤치 1만, 워윤치 1만, 저 워니 별로예요, 워윤치는 워니예요, 일般는 별로예요, 별로예요, 보통, 종거 5천块, 워윤치 1만, 아, 단정되 본 적이 없으면 돼요. 매 종거, 매 종거, 좋아요. 사도, 아무리 사도, 매 종거, 매 종거, 랜 5천块, 도 매 종거, 랜 5천块, 도 매 종거, 워천은 단정되 본 적도 없어요. OK. 买彩票的时候, 종거 5천块, 워윤치 1만, 1바이 마지막, OK. 谢谢你, 来接我, 谢谢你, 来接我, 마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不客气, 这是我的工作, 路上辛苦了, 不客气, 这是我的工作, 路上辛苦了, 不客气, 고마 기모요, 不客气, 谢谢 얘기하면, 아, you're welcome, 저런, 不客气, 이렇게 얘기해요. 客气는 예의예요, 客气, 不客气는, 예의 많이 차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한잖아요, 그렇게 필요 없어요, 고마 기모, 这是我的工作, 这是我的工作, 이것은 제 일이에요. 路上辛苦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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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는 김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는 길에, 수고 많이 했어요, 路上, 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不客气, 这是我的工作, 路上辛苦了, 去呷, 제지유 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왔어요, 여기까지 수업 다 창서하신 분을 댓글 꼭 남겨주세요 100분까지 들으시는 사람들이 다 댓글 남겨주세요 축하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mp3 mp4 다 죽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제4부분 같이 도청하겠습니다 우리下次 再见